저하시키고 후퇴시킬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첫 단추를 조금만 이렇게 수선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으니까 계속 덮고 또 비리를 은폐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네요. 보시면 교육질 저하 없다던 교육부 차관은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고위직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다 좀 전체주의적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의학평가원의 평가기준을 완화시킬 것은 또 무리수를 둘 겁니다.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요구했는데 의학평가원에서는 거절을 해버린 거죠. 평가인정기준을 강화하며 성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입학정원 증가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학평가원의 기존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연히 의학께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꼴대를 그냥 게임 앞두고 꼴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이렇게 10% 정도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한 대학들도 새로 다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 2사의 구성을 바꾸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 등을 포함한 평가인정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의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 거죠. 왜냐하면 정원 10%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주요 변화이기 때문에 이미 인정을 받은 의과대학도 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존에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게 되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관리위원회를 통과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교육부가 개입해 가지고 이번에 입학정원 10%를 그렇게 배정해 준 학교들을 다 구제할 그런 의향입니다. 또 무리수를 뚫을 것 같아요. 관리들이 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윤 대통령은 참 인기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부 배정으로 2025학년 또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 30군데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주요 변화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분이 아주 깐깐하게 생기신 분이네요. 이분이 이제 의평원의 원장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번에 국회에 나가 가지고 의대 정원은 늘렸지만 교수하고 교육병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렇게 직격단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학정원을 정원한 의대별 교육 여건을 조사할 때 한국의학평가원이 참여했느냐에 더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시설 교수 교육병원 모두가 다 부족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불편하게 느낀 거죠.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정원으로 학생 숫자가 100명 이상 늘었을 때 이들을 가르칠 교수 숫자와 교육병원 규모 등이 미흡한 상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교수 숫자와 교육병원 규모 등을 그의 상하게 늘려야 된다. 아주 정확하고 비유적인 표현은 충북대 외과의사를 그만두신 배정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자동차를 2대 생산한 이런들 그런 공장에서 10분간 8대를 바로 그다음 날부터 생산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첫 단추를 완전히 엉터리로 끼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휴학을 학생들이 벌써 신청했는데 휴학 신청 이후에 1학기 내내 수업 미참여 수업이 있지 않았는데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수리금지 명령을 각 의과대학의 이름들 제시했기 때문에 의과대학이 휴학 성인도 하지 않고 유급도 아니고 학년 말 가서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학기 등록금은 내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죠?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그냥 2학기 등록 안 내면 그 어렵게 들어간 의과대학을 제적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월 달에 학생들이 휴직계를 냈는데 휴직을 수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등록할 또 2학기 돈은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그냥 제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하는 낙수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필수 의료가에는 다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저수가로 인원수가 줄거나 없어졌는데 이제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현직 외과의사 분께서는 올해만 전공기가 안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모든 연차에 전공기가 사직했기 때문에 최소 4년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400년 지나도 전문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지옥이 어떤 건지를 사람들이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용산과 과천에 가서 항의하시기 바람입니다. 물론 항의한다고 들어줄 사람들은 아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을 벌여야 바뀌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사가 세웅지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덕택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게 곧바로 현실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참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전공의들에게 윤 대통령께서 일생일대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는 겁니다.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아는 거 아니까 의과대학에 여러분 들어간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상위 1% 이내에 드는 인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용으로 하게 되면 범생이들이고 모험생이들이 겁니다. 공부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 외에는 딴 걸 생각할 수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 출구차게 공부만 했을 겁니다. 그 전공의들은 당연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밖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필수 오이로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대통령께서 뭐죠 개안 눈을 열어준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낮은 숟갈과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다 학생들이 이제 다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다 돌고 돈다고 학생들은 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지금 1, 2년 정도 여러분들 힘든 시기 보내더라도 젊은 의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은 특히 수련일을 해외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의대생들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 밑에 자식들이 전공이나 수련이 의대생 아이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두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거든요. 한국의로는 계속 사회주의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정치인의 욕심하고 일반 대중들의 여러분들 욕심이 함께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수천만 명이 만드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노력해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궁합은 통하거든요. 젊은 의사분들은 윤 대통령이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저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거물들을 조합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증거물을 조합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는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에 s&p라는 상장지수 s&p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돈을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 10년 지나면 2.5배가 늘어난다. 평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건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새홍짐한 겁니다. 절대 젊은 분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정말 윤 대통령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차관님 진짜 고맙습니다. 조규용 장관님 더더욱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딱 보시면은 답이 보일 겁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병호님 너무 편파적이 아니십니까? 그냥 논평이니까 편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다와 의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편파적이다. 아니 논평은 자기가 보는 시각을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본다. 나는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그거 참고하면 되는 거죠. 다 연배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쿨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돈 때문에 뭐죠? 말을 굽히고 하잖아요. 그냥 참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내가 볼 때는 서울 깍쟁이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동훈 씨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은폐하는 거지 않습니까? 2천 명 정원이라는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계속 남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생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공이 돌아오라. 의대신 돌아오라.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의로기를 핵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죠. 그건 말이니까. 그러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 사장이 우리가 앞으로 1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20조를 투자하겠습니다.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국립대학병원에 여러분들 올해 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3조 5천억 정도 수익이 증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조 5천억만 증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여러분들과 관련되던 의료비품, 용품, 기자재,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또 얼마나 타격을 받겠습니까? 이게 관리될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저 감으로 안 오는 겁니다. 국립대 병원부도위기 3조 5천억. 예산 어디에서 학부해가 3조 5천억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그 사람들 사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천 명을 증가시키고 여러분들 총 1만 명을 증가시키려면은 전공의들이 반발할 것이고 전공의들만 제압하게 되면 3주에서 5주, 4주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 수준까지 생각하고 일을 벌린 겁니다. 국립대 병원이 이런 부도위기가 3조 5천억을 이런 세금으로 메워야 되면 그 뒤에 여러분들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가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심한 겁니다. 평생 자기 손과 열 머리로 돈을 벌어보지 않았습니까. 20년 공무원용 봉급이 며칠 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만 되면 봉급이 딱딱은 모르니까 예금통장 안에 들어오니까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 한지아 의원이 한 달에 3,150억 적자가 나오네요. 국립대 병원만. 며칠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병원 규모면 4,500억 정도 적자가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4,500억 정도. 엊그제 여러분 전남대학은 360억 적자가 6월까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전남대 부산대를 다 합치게 되면 3,150억 정도 적자가 매일 발생하는 겁니다. 3,150억을 열으면 30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입니까 30으로 나누게 되면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적자가 매일 나오는 거네요. 일 평균에 책임으로 이런 100억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수습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국립대 병원 열 곳의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은 1조 2,600억에 달하고 그 1조 2,600억을 한 달로 이르면 한산해보면 3,150억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걸 12달로 곱하게 되면 3조 여러분들 6,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차입한 운영자금만 7,615억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3,824억 원이 5월 말에 이미 소진이 됐거든요. 이 세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차입 한도 초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수습이 빠르면 빠질수록 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재정 상황도 우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전남대학교 360억 누적 적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 아산병원의 이름들 4,500억 연말까지 적자 이게 국립대까지 이렇게 이런 학산이 되니까 총체적으로 대학병원들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간 거죠. 그런데 시간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적 적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 위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현장을 이렇게 전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싱싱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신문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거 적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제가 현직 언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큰 병원에 언급의학과 계신 분이죠. 필수의료과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약물 중독 중증 외상 격혈 토열 혈변 안과 이비인후과 모든 질환 및 외상 소화 이물 상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병원에서도 진료가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의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선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방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수도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뺑뺑이라고 환자 진료 거부라고 엄청 언론에 뿌렸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의보의 단 하나의 기사도 안 났습니다. 조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은 아프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직접 자기가 당해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뇌출혈인데 부산 동의의론의 수술 못한다고 서울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출혈이면 신경외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과연 못하는 것일까요? 위험한 수술이라서 소송 등이 부담돼서 안 한 것일까요? 윤 정부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 일생일대의 치적을 남긴 겁니다. 젊은 의사들 다 깨어나게 해 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든 것인 겁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 뭡니까? 업적을 남긴 겁니다. 내추럴 문제인 거죠. 어제도 내추럴 문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도 큰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도 큰일 했잖아요. 정말 큰일 한 거죠. 사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을 못할까라는 게 하나 놀랐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언론들이 이렇게 선동적일까라는 게 또 놀랐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병원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참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만 업적을 남긴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니까 부하 내동했던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 되겠죠. 선거도 마찬가지고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눈앞에 크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고 싶은 거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부가 다 비용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개인이 비용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운 좋게 이러면 안 아픈 사람들만 이렇게 이러면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직 외과 의사분 말씀입니다. 의사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죽도록 해야 겨우 가능한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현직 의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의사되는 것도 모든 걸 걸고 죽도록 해야 겨우 가능한데 세상의 모든 귀한 일이 모든 걸 걸고 죽도록 해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좀 귀한 거가. 그런데 그 귀한 것 중에서 의사 일은 더 그런 겁니다. 의대생들은 이런 머리가 그냥 뭡니까. 그냥 공장입니다. 공장. 어마어마한 걸 이러면서 쳐넣어 가지고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닿을 겁니다.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뭡니까. 느낄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귀한 것은 그냥 이루지는 게 없다는 거죠. 전부를 걸고 뭡니까. 죽도록 해야 세상에 이루지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우습게 봅니다. 세상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저질러는 겁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의사가 되는 것에 수십 배는 더 힘듭니다. 그렇게 필수의료를 마치고 일하면 의료 습관은 중국보다 낫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소송도 수백 배가 많고 잘못하지 않아도 판사들이 수십억을 물어주라고 합니다. 필수의료는 일도 힘들지만 야간 주말도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기 비용은 1원도 안 줍니다. 일고도 참으면 살아봤는데 의사를 완전히 작살내리는 심보의 정부와 국민들. 보상은 안 해주고 대가는 톡톡히 후하게 치료하는 날강도 심보입니다. 어쨌든 현실을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을 남기신 현직 외과의사분은 그래도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시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몸에 배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가정교육도 그렇게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가 되는 과정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 훈련받던 중에 그냥 윤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 눈을 뜬어 버린 겁니다. 희생이고 나발이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극히 저가 볼 때는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의 발견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비극인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떠버린 겁니다. 젊은 의사분들이. 그것은 통계학으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의대생들이 선택하는 길을 보시게 되면 쇠가 빠지게 훈련시켜서 다 나가는 것을 아마 보겠죠.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의사도 나가고 전공의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안 아픈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특히 이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 안 생기도록 뇌출혈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화내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사지도 자주 하시고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제가 젊은 날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 있게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진짜 수술을 못 받아가 사람들이 죽겠구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겠구나.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숙관은 그래도 행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정여러분들 문제가 커지면 약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 소송 문제가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변호사들의 이익 그다음에 원고의 이익 환자들 있죠. 원고의 이익 그다음에 재판부가 축적되는 판례 등 이름들을 합쳐져 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까 필수 의료 분야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에 보험료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더해져야 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해서 여러분들 의료 수가가 현장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감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수술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죠.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시면 이제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신경혁과 아들이 포기한답니다. 이게 전공의 어머님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포기하게 했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럼 그 아들만 포기하겠냐 이야기죠. 그 아들의 친구들은 그냥 포기 안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큰일 하신 겁니다. 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듯이더라도 크게 여러분들 결려가 되지 않도록 진짜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젊은이들 다 구한 겁니다. 환자들은 다 여러분들 구렁통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더 생생한 말씀 하시네요. 제 손주가 올해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릴 때부터 중고등시행 때도 친구들은 놀아도 한 번도 일찍 자고 놀러 간 적이 없이 그 어린 애가 공부만 했습니다. 손주 소원이 외과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실망해서 한국에서 의사 안 하고 외국으로 간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인지 충격입니다. 의사를 안 하고 외국으로 가면 의사를 완전히 떠나실 모양이죠. 나라에 실망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잖습니까. 나라에 실망한 겁니다. 나라에. 이 젊은이들이 나라에 실망한 겁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느낀 겁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미국은 연봉 1위와 2위가 신경외과이고 흥부외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특히 미국은 의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에 가장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죠. 그리고 서전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죠. 봉급도 많고 직업 만족도 또한 힘든 만큼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충수염도 제때 수술 못 받아서 폐열정으로 죽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 의료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그냥 20년 30년 동안 계속 필수 의료분야의 사람들이 저숙고하고 이런 문제를 외쳐도 그냥 뭉개는 채 다 지금까지 왔으니까. 뭉개는 채 다 됐으니까 이 사람들 또 엄살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저는 왜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박민수 차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왜 저희들이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기용 장관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엊그제 교육부 차관이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는 것도 보면 뭐 그런 겁니다. 하기에 뭐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가면 자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기계처럼 위에서 오다 내리면 명령이나 지시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분들 대단한 일 하신 겁니다. 대단한 일 하신 거고 이번 사건을 인해 가지고 정말 직접 타격을 받았던 전공의들하고 이번에 인턴들, 의대생들은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 방송을 가끔 들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시야가 더 넓어질 건데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잘라 가지고 낸 방송들은 한 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었을 테니까. 어제 제가 이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의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이제 곽재근 교수님. 서울의대 소아 흉부외과. 흉부외과도 어렵지만 소아 흉부외과는 또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 곽재근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짧지만 쇼처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분들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외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퍼플렉스 때 함께 물어보니까 외과가 이렇게 다양하네. 이제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성형외과는 참 잘 알고 그 다음에 뼈 같은 걸 다루는 정형외과도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흉부외과, 신경외과, 뇌와 관련된 수술, 그 다음에 척수와 관련된 수술 또 나누어지도구먼요. 소아외과. 소아외과에도 굉장히 분야가 많을 거라고요. 그 다음 일반외과, 간담체외과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방송하면서 생전에 제가 외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볼 생각은 안 했을 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곽재근 교수님 같은 분이 소아 흉부외과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아들도 다 장기가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간담체외과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방송하면서 생전에 제가 외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볼 생각은 안 했을 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곽재근 교수님 같은 분이 소아 흉부외과를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아들도 다 장기가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외과는 이런데 또 소아 외과는 또 이렇게 다 나누어지네요. 신생아 외과 소아기 외과 소아 흉부외과 소아 종량 외과 이렇게 또 다 나누어지네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뭘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모르면 이렇게 이런 신생아 외과 이런 거는 그러면 소아 당뇨는 어디서 다루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아 당뇨는 이번에 돌아가신 한 한양대 교수님은 소아 혈액 암을 다니니까 종량 외과겠네요. 소아 종량 외과. 그래서 오늘 이 소아 흉부외과는 어떤가 보니까 여기 분야는 또 더 어렵네요. 환자 수 자체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의사분들이 계속 줄어드네요. 보시면 여기 헤리티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차가 조그만 차가 정비하기 힘듭니다. 기자재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손에 꼽고 전문의는 분야별로 2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소아 심장 혈관 흉부외과 김웅한 교수는 분과별로 소아 외과에 수술한 전문의가 전국에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안면 기형을 다루는 소아 성형외과나 똑같은 어른들하고 소아 비뇨의학과가 20명인데 소아만 진료하는 의사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소아 정형외과 소아 신경외과도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흉부외과에 소아 분과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도 독자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15명 정도에 거칩니다. 소아 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소아 청소년과 가운데서도 외과는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간 소아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펠로 전임일을 마친 사람이 전국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계속 펠로가 양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펠로씨가 말랐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그냥 은퇴하고 나면 맥이 끊기는 거네요. 지금 소아 심장 수술 부분은 빅5도 못하고 겨우 빅2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병원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면 3일 동안 밤샘을 하는데 교수들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성인보다 낮은 의료 수요와 저수가가 겹치면서 시장 경영에서 밀려난 소아 백과가 소수 병원 중심으로 맥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 백과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숙과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유지되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이제 병이 나면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과가 폐쇄되는데 소아 환자 진로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전문의들이 성인 진로를 병행합니다. 90%가 성인 진로입니다. 소아 진로 비중은 10% 불과합니다. 소아 외과의 사정이 이른데도 의료 시장은 무시하고 국민은 무관심합니다. 소아 분야 학회조차 소아 외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소아 외과는 지역별 센터를 넘어서 몇 개의 병원으로 줄여들었습니다. 환자들이 1년을 기다려서 찾아옵니다. 소아 심장 분야의 수술 환자 50%가 아예 숙과가 없습니다. 그냥 숙과 없는 수술을 합니다. 다른 숙과 참조에서 적용하면 심평원에서 모두 다 삭감해버립니다. 기본적인 외과 숙과 자체자가 너무 낮습니다. 올라봤자 보상이 안 됩니다. 스위스는 소아 기도부 내시경 검사가 2천만 원입니다. 수술은 2억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숙과 기도 내시경도 30만 전원입니다. 소아 외과는 지금 숙과는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다 자리 지키고 민감한 주제는 다 깔아뭉개고 온 겁니다. 항상 터져야 그때 아차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지면 잠시 왁왁하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현대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이런 뇌출릴로 죽고 나면 그냥 그걸로 왁왁하다가 또 없어지는 겁니다. 큰일이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허둥지둥대는 경제문제하고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터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면 기가 찹니다. 개인도 자기 인생을 놓고 문제를 분석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나라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돈을 몇 조씩 펑펑 쓰는 겁니다. 애가 여러분 적어서 고민을 하지만 정작 소화의 외과는 완전히 적어볼 때는 거의 전멸 상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병이 걸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뭐 데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몇 조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정당에 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없더구먼요. 그게 지금 정당들이 다 부자가 돼 가지고 당사사고 별짓을 다 했더구먼요. 보시면 정책가들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할 때입니다. 이게 2023년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때 이슈거리로 두면 안 됩니다. 의로지는 아이들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제 일시적인 대책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화외과는 무너졌고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지속되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대신 나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애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소화를 전문하는 외과 분야는 소외된 상태입니다. 소화중환자 지루에는 소화외과 소화비뇨의학과 소화이비뇨과 소화흉부외과 등 소화중재시술이 가능한 다양한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도권 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이 이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외래나 입원수술 외에도 소화진료에 필요한 마취영상의학진단검사 병리과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소화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가가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기사들이 아주 많네요. 의학 전문지들을 보니까. 중환자 상태인 소화의료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거꾸로 가는 한국 소화중증의료. 여러분들 이걸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CP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네요. 심폐소생술 위급상황에서 주로 처리하는 그런 응급처방이죠. CPR 사망률이 매년 6.6%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봤습니다.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소화외과나 소화청소년과 전반 여러분들 인프라가 여러분들 훼손되면서 아이들 사망률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런데 2023년도에 핫퀴즈이 발표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낮아지는 겁니다. 삼성스월병원연구팀에서 소화청소년 CPR 심폐소생률 시행양상 분석 아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건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체계추세와 정반대로 가다. 소화전문병동 11개에 불과하고 의료진도 부족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다 생생나는 일에 수조 수십조를 쓰지만 투표권도 없고 해봐야 생생도 안 나는 분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허술한 겁니다. 그냥 제가 보면 이게 이런데 저는 아주 의미 깊게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소화청소년 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CPR 시행건수는 줄어드는 방면에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거는 아주 특이하거든요. 거의 모든 분야의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소화청소년 대상 심폐소생률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대한민국의 소화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학계제에 발표된 거네요. 분석 결과 한국 소화청소년 환자 CPR 심폐소생률 사망률은 평균 50.4%로 7년간 매년 6.6% 증가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심폐소생률 시행건수는 2012년 550건에서 2018년 381건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사망률은 47.5%에서 54.9%로 7.4%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연구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나는 사망률이 늘어난 통계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는 최근 세계적 추시와 배치되고 미국과 스페인은 지난 10년간 CPR 심폐소생률 아동 심폐소생률 사망률이 15%포인트 하락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프라가 부실하고 투자를 안 하니까. 다 나라 돈 빼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을 못 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돈을 다 빼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다 빼먹는 겁니다. 정작 돈을 넣어야 될 때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면 왜 애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소아이름들 외과를 보면서 아주 관심 있게 본 삼성병원 연구팀들의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CPR 소생률 사망률이 계속 소아 아동들이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죠. 소아 중증 인프라 부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PICU가 아마 소아 전문병동일 겁니다. 소아 중환자실이네요. 소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운영병원은 심장 소생술 발생률이 37.7% 사망률은 27.5% 더 낮았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소아 중환자실은 257개 한국은 11개. 일반 환자의 급속적인 상태 악화를 막고 심폐소생률 예방 역할을 하는 신속대응팀은 아직 시범대 단계에 있고 그런데 사람들을 못 뽑는 겁니다. 숫가 자체가 낮으니까. 숫가가 낮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이렇게 소아 전담 전문의들을 못 뽑는 겁니다. 병원들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력 충원을 하지 않으니까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직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아 청소년과 레지던트와 펠로의 근무 여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 여부가 심폐소생률 소아 심폐소생률 이후 24시간 생존률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는데 한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도 축소가 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아 중증 응급 환자 진로 교육 진로 문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소아 중증 응급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의료 문제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참 많네요. 의료 숙가가 좀 현실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보고 응급실에서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당 4명, 5명이 붙어가지고 1시간 동안 심폐소생률 CPR을 해도 받는 숙가가 10만원입니다. 바둑이 관절념 수술비가 500만원입니다. 1시간 국소마취로 하지정맥류 수술이 600만원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초 의원이 응급실 여러분들 전문의가 없어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 분야가 숙가가 1분의 3분에서 5분의 1 정도입니다. 미국은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뇌를 여러분들 해부회가 여러분들 수술하는 응급 계도수는 미국은 1억, 한국은 300만원입니다. 정부가 원가의 70% 내지 81% 주니까 부족한 돈을 비보험에서 벌어서 메꾸는데 메꾸지 못하는 필수 의료가는 메꾸지 못하고 병원은 최소로 이걸 구비하고 그래서 그 비용을 여러분들 메울 수 없는 분야는 점차 사라지는 그런 추석으로 계속해서 나왔네요. 어제 여러분들 내가 의료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는가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게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저는 논평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논평자하고 큰 차이일 겁니다. 심지어 한동훈 씨의 여러분들 문자메시지 거부건도 그냥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지 누구를 편을 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논평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정거 위주면 그게 과학입니다. 의학도 과학에는 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도 일관되게 과학적 근거가 아닙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같습니다. 증거, 사실, 논리, 근거, 확률, 반정 이런 겁니다. 반대로 개인 경험, 개인 감정, 감성, 다수 이런 것을 접근해 다수가 소수를 억압, 약탈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유지가 될지 몰라도 당연히 항구적 질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의료를 다 공짜로 만들어 놓으니까 41년 만에 완전히 영국의 의료체제가 붕괴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리고 간 사람들은 재미있게 누리고 갔죠. 공짜 절기고. 800만 여름, 700만 여름들 수술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대부분 사람은 죽을 거 아닙니까? 암환자 여러분들이 1개월에 수술하는 거하고 1년 뒤에 수술하는 거는 천량기차지 않습니까?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 과학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대해 가지고 전문가를 이렇게 하대해 가지고 세상에 서비스를 공급받으면 이러면 후하게는 못 주더라 제대로 가격을 치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역시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외과 현직 외과의사분께서 의료현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차례 나누어 가지고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바이탈뽕에 취해 가지고 외과를 지원해서 현재 수도권의 종합병원에서 간담체 외과의사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의료 관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 살리기 패키지지만 잘못된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깊숙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학충, 의과대학 정원 증가, 2천명 정원은 정원을 함으로써 의사인력을 학충해서 필수 의료가에 배치가 되고 지방에 의사를 내려본낸다는 그런 정부 측의 주장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의사가 군인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의료에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2천명 정원만으로는 괴멸적인 파괴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 필수 의료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만명 정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괴멸적인 여러분들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료 서비스는 특별한 그런 서비스고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면 자동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직 의사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이한 분야입니다. 대부분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의료 서비스는 공급이 뭐죠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 자체를 창출하는 겁니다. 특히 미용 분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톡스가 개발되기 이전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 리프팅 등의 미용기술이 발전하고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통주사 페인버스터 유착방지 지혈제 발전된 의료기계 진단기술들이 모두 다 공급되면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비급여 진단기술로 검사하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환자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검사를 안 하죠. 자기 포켓대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의료 서비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분야입니다. 의사를 무턱대고 증언하면 전체 의료비 상승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의사와 환자들의 도덕적 의의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분야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할 거다. 의사 만 명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도 이런 눈욕에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직 의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 이야기. 그래서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질 하락입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현재 의사들이 정년 없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년 의사가 5천 명 정도 나와서 그 장점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우수한 인력이 의사 지원을 끌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의사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떨어진 교대의 지원 상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수업은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상상의 의뢰 정도로 분량을 많이 요구합니다. 대학생활의 낭만 중에 하나인 수강신청은 예과 1학년 잠시 해보는 것이고 예과 2학년부터는 고등학생처럼 모든 강의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98학번인데 한 학계 32학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토론 수업이 많이 추가돼 실제 수업시간은 더 늘었을 겁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암기 등에 특화된 사람이 의대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대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년 10% 정도는 유급을 합니다. 유급의 기준을 낮추게 되면 질 낮은 의사가 양상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의입니다. 이것조차 증가된 2천 명을 다 교육할 여건이 된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된 규모를 다 교육할 수 있을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가져야 될 사명감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교수나 선배로부터 배워 훈련된 사명감입니다. 전공기 시절부터 의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끊임없이 교육받고 환자 옆에서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사례들을 무수히 접하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을 고려해서 의사를 뽑아야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의료비가 상승이 되고 의사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번처럼 그렇게 상승된 의료비 지출은 중간에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가격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현직 외과의사분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조치를 발표할 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지방의료인력을 확보한다. 그 두 가지 목표가 먼저 필수의료를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무엇이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가 그건 의과대학 정원학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직접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은 분입니다.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간담체 외과의사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지원 제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수의료 지방의료에 정원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의료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숙가, 낮은 삶의 질, 그리고 소송의 위험입니다. 숙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뉴스 등의 매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외과의사의 삶의 질은 형편이 없습니다. 저도 외과의사지만 자식은 외과의사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서 7시에 퇴근합니다. 오전과 오후를 각각 블럭으로 부르는 병원이 많은데 대부분의 종합병원 외과의사는 일주일에 4블럭의 외래를 보고 수술도 보통 4블럭 정도로 전부 채워서 수술합니다. 물론 여기에 응급수술이 더해지고 당직도 더해집니다. 병동에 입원한 자는 계속해서 진료하면서 외래와 수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직을 서는 날이면 6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 날 저녁 6시 7시에 퇴근합니다. 어마어마하네.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정규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퇴근합니다. 체력이 어떻게 버티죠? 24시간 여러분들 건물 풀하고 밤을 새고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 일정을 정확하게 다 처리하고 퇴근하네요. 퇴근하더라도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대응해야 되고 필요하면 병원에 다시 가야 됩니다. 주말에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사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 응급간이식수술이 생겨 본인만 서울로 올라와 수술한 뒤 다시 제주도로 가신 경우도 봤습니다. 당직 의사가 있지만 본인이 수술한 환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99% 이상의 외과의사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전공의 전임위를 거치며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이런 행편없는 삶의 질을 살면서 또 지낼 수 있는 것은 자존심과 바이탈봉에 취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외과의사의 자존심과 바이탈봉은 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형자산을 무자비하게 뭡니까?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그거는 정량화가 안 됩니다. 수치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행편없는 질의의 삶을 살면서도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과 바이탈봉에 취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외과의사의 자존심과 바이탈봉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무형제를 다 없애봉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60-70%가 한 게 이겁니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들이 한 게 이건 겁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전선동에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비용 치룰 겁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하던 이런 폐암 수술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갈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은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필수 효과를 웬만해서 지원 안 할 겁니다. 왜 이제 기성세대의 모습, 국민 전반적인 수준을 다 본 겁니다. 바닥까지 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죠? 6월 4일자 사표 처리하라. 이런 명령들 보면서 저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당직을 서는 날이면 6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 날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퇴근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퇴근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정규일전을 모두 소화하고 퇴근합니다. 그냥 사람을 갈아서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간단한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숙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외과의 세대 그냥 돌리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럼 이 사람들이 몸이 안 상하겠으면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 꽃밭 세고 그다음 풀로 여러분들 내가 같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이런 근무하시는 외과의사분 간담처의 여러분들 외과의사분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소송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못 받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판례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이 계속해서 의사들의 소위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부분들을 범죄자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판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소송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우성이 아닙니다. 외과의사 여러분들 아우성이 아니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 보면서 객관적으로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은 필수의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수술을 이제 못 받겠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수술을 해봤구나. 그래서 암생종들이 세계적으로 톱클래스까지 올라갔구나. 이제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소송의 위험입니다. 이제는 뉴스에 좀 보도가 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필수의료과 바이탈을 다루는 과에 최근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뜯어먹는 사회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재난 여러분들 대형 재난사고가 나면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정부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젊은 날 민주화운동을 했으면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뜯어먹는 겁니다. 의료사고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은 변호사와 여러분 작당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예 거의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위를 보면 아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래를 보면 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뭔가 하니까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는 겁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다 여러분들 나라의 기강과 정신과 혼이 다 무너진 겁니다. 몇십 년 전 여러분들 민주화운동을 뜯어먹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여러분 했던 어마어마하게 의심스러운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다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나라 골로 간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사선생님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제학자들은 렌터시킹 소사에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대 추구 사회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경제와 다른 정치 소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를 쟁취하는 것을 렌터시킹 소사에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형사소송에 걸리는 교수님은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그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제는 소송 분쟁 등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지경입니다. 맘카페에서 소아이름들 소아과 병원을 공격하고 그래서 뭐죠 소아과 의사 그냥 폐원을 해버리고 이게 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끊어진 사건이 아니고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자 보호자 입장에 답답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를 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이유로 사소한 의무기록 미비를 이유로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매너가 사라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제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이 소송이 많잖아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금전적이기가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횡량은 물렁물렁하고 전체가 다 사기가 다 진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뜯어먹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땡이고 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 소송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사회인 겁니다. 방송을 하도 소송하겠다고 맹에 소송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미국처럼 뭡니까. 의료비 많이 지불해라야. 다 의료비에다가 여러분들 소송에 예상되는 보험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소송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뜯어먹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뜯어먹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의사들이 그 바이탈뽕에 취해서 자신이 만신창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끌어온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조인들입니다. 로스쿨로 인해서 전체적인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법률 자문을 받기 쉬워지고 법원의 문턱이 낮아져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변호사들은 수익을 창출해 과도한 소송을 하게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냥 돈은 미국처럼 못 벌면서 미국 비슷한 렌터시킹 소사이티 지대 추구 사회가 돼버린 것.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인들도 툭 하면 뭡니까 노동법 관련해서 소송 당할 겁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나면 아주 환멸을 느낄 겁니다. 제가 친분이 있는 한 회사 사장님이 젊은 날에는 매수합병을 많이 해서 회사를 많이 키웠는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드셨지만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근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회사 ceo가 이런 법정에 갔는데 직원들이 이런 법정에 가서 ceo 구속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키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 숨어있던 조선의 이름들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뜯어먹는 것. 기대가지고. 이에 부응하듯 검사가 의료의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기소하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가 한 자리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 의사가 한 자리를 죽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검사가 어떻게 할지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 뻔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필수 의료과의 의사들이 수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수술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환자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따르면 이 환자한테 A라는 약품을 투입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배운 여러분들의 의학 이론이나 그다음에 임상 경험에 따라 가지고 A 환자에게 여러분들 100mg을 투입했다 이야기죠. 그럼 분명히 그 환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투입되면 그 투입물과 관련된 수많은 뭡니까 팩터가 있을까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환자의 여러분들 수많은 팩터가 전부 다 의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100mg을 투입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나 임상 경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체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해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 책임자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남 사고 책임지라.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슈스톤에 있는 md 앤더슨 하스피탈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명성을 누렸던 김의신 교수님 김의신 교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md 앤더슨 호텔 하스피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누리는 암 전문 의사님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대요 암 환자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확률적으로 자기도 암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암이라는 사건 액시던트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 서구인들이 한국은 낙담하고 슬퍼하고 좀 야단이래요 그 선생님 말씀이 자기만 왜 이렇게 불행을 맡아야 되냐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 그게 서구인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약물이 들어가더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걸 액시던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게 중요한 지적하지 않습니까 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쌓이게 되면 그런 판례들이 사회의 분위기와 기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어떤 의사들도 용감하게 낮은 확률의 생존을 위한 수술이나 치료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의료사고는 살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의사의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가시를 제외하고는 불기소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뜯어먹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숙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의료소송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겠구나 의사들이 누구도 과감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잡거나 그 위험한 직종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이나 리스크라는 부분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의사가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가 어떻게 다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현직 외과 간담체 외과 의사께서 그 실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 그 영양권 하에 있는 언젠가는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그동안 의견을 많이 내주신 또 한 분의 현직 외과 의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필수일은 절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일호가 없어지면 정부는 숫가를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 조금 나아지면 숫가를 계속 내리려고 바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한번 올린 숫가가 또 과거처럼 값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이번 사태 기간 동안 총리와 정부 관료들의 발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언제라도 의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필수 의료를 택하면 그냥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민사형사상 소송입니다 의사의 본질도 모르고 무조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걸고 판사는 점점 미국 수준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의료 숫가는 소말리아 수준인데 배상이건 미국 수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수준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란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끝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단박해 여러분들 그냥 순식간에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역사상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치적과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이런 필수 의료가에 대한 로망과 꿈을 가졌던 많은 젊은 의사들을 단번에 뭡니까 그냥 각성할 수 있도록 그 각성도 그냥 각성이 아니고 대호각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호각성한 젊은 의사들의 이름들 그 각성 내용은 그대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대단한 일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항상 민초들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국사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여름 역사에 구비해서 자랑스러운 것 무슨 조선왕조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가 그냥 자국민을 다 노예로 만들어 살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남 이승만 있었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기상을 바깥으로 향해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그 정도의 여러분들 위인들마저 없었으면 숨통이 막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라 이끄는 사람이 지금 하는 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민들이 그냥 줄이를 털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웬만한 분야는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로 개탄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속성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들 깊게 이름들 유전자적인 특성들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북한을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고 남한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수준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질 겁니다 이제부터 조선 후기 수준의 의로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나라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는 인구비례당 미국의 3배 영국 연방국가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신경외과 분야에 직접 임상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고 현장의 내혈관의 이들은 업무에 어림을 느낄까요 제도나 노력에 대한 숫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고 현체제를 유지하니까 모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흉부외과에서 일어났던 일이 뇌혈관외과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별로 이렇게 좀 딱딱한 방송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여러분들 정책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힘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의료사태가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현직 외과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또 내일 어김없이 4시 50분에 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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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